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관광산업도 뉴딜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커오 관광청이 하반기 업계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웨비나를 열고 향후 마케팅 활동도 소개했습니다. 과함이 한국인이 5박 미만 체류 시 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및 검사 절차 역시 해제됐습니다. 대한항공이 인천과 텐진 노선을 운항 재개합니다. 7월과 8월 두 달은 화요일마다 격주 운항할 예정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이 국제개리사회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축제별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합니다. 중화항공이 영문 명칭을 변경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나 에어라인에서 차이나 부분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싱가포르항공이 선한 마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 데일리 7월 20일자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방에서 여행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한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7월 27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또는 아젠다 향후 전략 한국판 뉴딜이 선언이 되고 발표가 됐죠. 자, 그 후속 대책으로 관광산업 뉴딜 정책은 있었나 또는 없었나에 대한 관심이 있었죠. 정부 발표의 큰 축은요. 지금까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도로 나뉠 수 있겠죠.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 뉴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서 관광 뉴딜의 전반적인 윤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와서 저희가 한번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 분야 뉴딜, 문화 분야 뉴딜 이런 거에 없나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 이제 그 관련 부서의 책임자, 중간 책임자가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언급을 해서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은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한국관광정책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분기별로 나오는 거. 그래서 이 2020년 여름호 인터뷰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뉴딜 정책 방향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확정된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최 국장이 언급한 관광산업 뉴딜 정책의 핵심은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성을 확보해서 관련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최 국장은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정책이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행업 경우 국내 여행업, 국외 여행업, 일반 여행업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 있는데 포괄적인 여행업으로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얼마 전에 또 바뀌긴 했지만 자본금 규모가 바뀌긴 했지만 국내, 국외, 일반 여행 이렇게 문턱이 좀 낮아졌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자본금이 좀 낮춰졌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요즘 같은 시대에 굳이 이걸 나눌 필요가 있냐. 그냥 여행업으로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것이 하나의 관광 분야 뉴딜 정책 중에 포함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담당 국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검토 내지는 검토 착수가 들어가지 않았겠냐라는 합리적인 추측이겠죠. 너무 세부적으로 업종을 나눠서 규제하면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유연한 제도가 중요할 것 같다는 입장이네요. 최근 여행업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라 좀 넘어갈게요. 여행 컨텐츠 공급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여행 수요에 맞춰 여행 공급도 다양화시켜야 한다며 뉴딜 정책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불편사항들을 바꿔야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드러냈습니다. 관광과 외교의 상관관계도 언급을 했는데요. 외교 문제와 관광 교류는 다른 문제다. 관광은 어떤 입장에 서서 외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본다며 뉴딜이라고 말하기는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이후 관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회복 시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 관계자가 이때쯤이면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도 좀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뭐가 걸려있냐. 지금 외교부에서 특별여행주의보 같은 게 있죠. 최 국장은 연말이나 내년부터 방역 모범 국가로 국제관광 교류를 조심스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외교부, 국토부, 법무부, 그리고 중대본하고 이야기를 하고 협업을 해서 협력을 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내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했고 또 교류가 시작되면 출입국 절차에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가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관리나 인터뷰 내용 전문은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어요. 카테고리에 한국관광정책이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 저희가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에 인터뷰 전문 보기 링크도 걸어놓겠습니다. 마카오 관광청은 지난 24일 웨비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 전략을 알렸습니다. 중국 정보를 비롯한 관계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인해 현재 한국인 비롯해서 외국인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관광청에서는 하반기에 제재가 조금씩 풀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형 한국사무소 대표는요.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 향후 여행이 가능한 상황에 이뤄질 마케팅 활동에 대해 관광청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같이 힘을 내자고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마카오는 홍콩 대만 중국 국적자만 입국이 가능한데 이들 역시 14일 이내 홍콩 대만 방문 이력이 있을 경우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길을 살펴볼게요. 재개 전망이 사실 불투명합니다.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9월 1일 운항 재개 예정이고요. 에어부산은 부산 마카오를 9월 19일부터 운항 예정이지만 이 역시 어느 정도 진정세가 보여야 가능하겠죠. 마카오는 코로나19의 회복으로 여행이 가능한 시점에 이뤄질 다양한 계획들 소개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무소의 하반기 마케팅 활동 밝혔는데요. SNS 강화한답니다. 그래서 현지 소식 업데이트하고 또 영상 컨텐츠 온라인 통해서 많이 선보이겠다고 밝혔고요. 여행 재개 시점부터는 업계와 공동 프로모션 등을 플랫폼과 연계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중심의 마카오레딧고라는 이름의 연계 프로모션 역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4월부터 마카오 관광청 문화부에서요. 경제부 산화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마이스 업무가. 그래서 이 마이스 부분 활성화 위에서는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중인 거로 전해졌고요. FIT 대상 세일즈 프로모션도 있습니다. 마카오 단독 개별 상품으로 호텔 항공 티켓 판매 그리고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 적극적인 활용 등이 주요 골짜가 되겠고요. 자 지난 7월 1일부터 인천 마카오를 주 1회 운항하고 있죠. 에어 마카오는 무제한 여정 변경 혜택을 제공 중이고요. 한국권 구매일 기준 2020년 5월 13일부터 무제한 여정 변경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구매일부터 1년 이내 횟수 제한 없이 변경 가능하고 수수료 또한 면제라고 합니다. 또 업계 지원책으로는요. 에어 마카오의 업계 지원책으로는 전체 BSP 여행사 대상 발권 커미션 3%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항 현장에서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를 4분기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웨비나에는요. 또 베네시안 마카오 그 다음에 갤럭시 마카오도 참가해서 다양한 현지 소식 알렸고요. 재미있는 정보 하나는 베네시안 마카오에서 이제 2021년 내년 상반기에 더 런던어 마카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예 밝혔습니다. 이 런던어 마카오가 굉장히 재미있는 호텔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호텔이 될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괌 정부는 7월 24일 자정부로 5박 미만 체류하는 한국 여행객을 포함한 저위험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및 검사 절차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괌이 7월 20일 자정을 기점으로 팬데믹 준비사항 3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24일부터는 괌 정부가 지정한 저위험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중 괌 체류 기간이 5박 미만일 경우 별도의 코로나19 검사나 격리 절차 없이 여행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인 5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아무런 제재와 절차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도착 후 괌에서 머무르는 기간 동안에는요 체온 측정 등 건강상태 증상에 대한 기본검사 받으셔야 하는데요. 만약 5박 이상 체류할 경우 괌 도착 1로부터 5일 이내 코로나 PCR 검사 음성 판정 받은 결과 제출하지 않으면 괌 도착 1로부터 5일째 되는 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음성 판정 시 별도 격리 없이 괌에서 머무를 수 있고요. 양성 판정 받을 시에는 임상평감이 격리 조치인데 이러면 바로 한국에 오셔야죠. 오시면 안되나. 아무튼 현재 한국은 저위험 국가로 분류돼 있으며 해당 리스트는 2주마다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28일부터 인천과 중국 텐진 노선 운항 재개합니다. 먼저 7월과 8월 두 달은 화요일마다 격주로 운항되고요. 9월부터는 매주 1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한항공이 제일 운항하는 중국 노선은 선양, 광저우, 텐진 등 3개 노선으로 늘어났겠죠. 자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저희 트래블 데일리 그리고 또 여행중개소 특히 여행중개소에 채널 구독 1000명 이미 넘어섰고요. 한 2주 전에 계속해서 구독자 늘어나고 있는데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컨텐츠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수사 여기까지입니다. 안녕!